안녕하세요. 오늘은 엔서블 환경설정 파일 및 엔서블 접근을 위한 SSH 인증 구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대상 호스트에서 수행될 작업들을 정의하기 위해 플레이북을 작성합니다. 엔서블 환경설정 파일이 존재하는 디렉터리가 엔서블 프로젝트 디렉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플레이북을 작성하고 실행하려면 여러가지 설정을 미리 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호스트에서 플레이북을 실행할 것인지, 루트 권한으로 실행할 것인지 대상 호스트에 접근할 때는 SSH 키를 이용할 것인지 등을 설정해주어야 합니다. 엔서블 프로젝트 디렉터리에 엔서블 환경설정 파일을 생성하면 다양한 엔서블 설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일에는 각 섹션의 키 값 상으로 정의된 설정이 포함되며 여러개의 섹션으로 구성됩니다. 섹션 제목은 대괄호로 묶여 있으며, 기본적으로 실행을 위해 다음 두 섹션으로 구성합니다. 해당 섹션에서는 엔서블 작업을 위한 기본값을 설정하며, 매개 변수별 설정값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엔서블을 원격 호스트에 권한이 없는 사용자로 먼저 연결한 후, 관리 액세스 권한을 에스컬레이션하여 루트 사용자로 가져와야 할 경우, 해당 권한은 해당 섹션에 설정할 수 있으며, 매개 변수별 설정값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엔서블은 리눅스에서 기본적으로 SSH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관리 호스트에 연결합니다. 엔서블에서 관리 호스트에 연결하는 방법을 제어하는 가장 중요한 매개 변수는 디폴트 섹션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별도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엔서블은 실행 시 로컬 사용자와 같은 사용자 이름을 사용하여 관리 호스트에 연결합니다. 다른 사용자를 지정하려면, 리모트 유저 매개 변수를 사용하여 해당 사용자 이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부터 엔서블 접근을 위한 SSH 인증 구성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SSH 키 기반의 인증을 구성할 때는 다음 명령어를 이용하여 생성할 수 있으며, 다음 명령어를 이용하여 SSH 공개 키를 해당 호스트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실습의 편의를 위해 우분투 노드의 루트 계정으로의 SSH 접속을 허용하도록 옵션을 활성화하고, 루트 계정의 비밀번호도 변경하겠습니다. 먼저 다음 서버에 접속합니다. 루트 권한으로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게 다음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해당 파일에서 펄미 루트 로그인 옵션을 활성화합니다. 옵션을 활성화한 후 SSH 서비스를 제시작합니다. 루트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다음 서버에 접속하여 동일하게 설정합니다. 루트 비밀번호도 변경합니다. 루트 비밀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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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 계정으로의 SSH 접속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엔서블 서버에서 다음 명령어를 이용하여 SSH 키를 생성합니다. 엔터를 누릅니다. 5부터 7까지의 값 범위를 가지는 포문을 사용하여 각 반복마다 다음 명령어를 실행합니다. 즉, 현재 사용자의 SSH 키를 다음에 IP 주소를 가진 관리 노드의 루트 계정에 복사합니다. 인벤토리 파일을 생성했던 엔서블 프로젝트 디렉터리에서 엔서블 환경 설정 파일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해당 섹션에서는 현재 디렉터리의 인벤토리를 인벤토리 파일로 사용하며, 엔서블이 관리 호스트에 접속 시 루트 계정을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SSH 암호를 묻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해당 섹션에서는 루트 권한으로 실행을 활성화하고, 루트 권한을 획득하는 데 수도를 사용하도록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암호를 묻지 않도록 설정합니다. 암서블 환경 설정 파일이 준비되면 암서블 명령어를 이용하여 핑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핑 모듈을 이용하여 웹그룹의 호스트로 핑을 수행하면 정상적으로 통신이 이루어질 시 서셋을 하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옵션을 추가하여 핑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SSH 암호를 입력하라는 프롬프트가 뜨고, 정확한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핑 테스트가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Archive